최근 야매주부가 더더욱 바빠졌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먹고사는 일부터 유튜브 컨텐츠 개발 그리고 자기개발 노인내 개발에 땀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오시아씨 이 젊은이가 죽을지격입니다 젊은이 맞습니다 야매주부보다 젊은이 맞거든요 지난주에는 제주도 귤밭에 가서 귤박사가 돼서 돌아오더니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에 가서 쌀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유튜브 야매주부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야매주부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홈쇼핑 최초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오미연과 공용 홈쇼핑과 이원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홈쇼핑의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홈쇼핑이 시작되는 시간 30분 전에 오미연의 야매주부는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12월 3일 화요일 9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이 시작되면 중간중간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상황을 홈쇼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그날 판매할 제품을 리뷰할 계획이고요 우리는 아마 솔직한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중계방송 하듯이 카메라가 우리에게 넘어왔다가 다시 각자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주 감귤 7kg 한 박스를 단돈 2,500원 택배비만 받고 공짜로 나눠드리는 두루와두루와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루와두루와 그냥 재빨리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 연결됐나요? 어 예 귤 주시는 거 맞죠? 네네네네네 네네 좋으시하시라고 합니다 특히 야매주부 생방송에 들어오면 모든 분들이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농협 하나로와 공용홈쇼핑 홈쇼핑 헬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진짜 믿음이 확 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시댄사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2020년에는 제가 농협과 계약해서 홈쇼핑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용홈쇼핑이었습니다 안되겠다 저 그냥 계속 유튜브 나레이션만 하겠습니다 첫방송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이천쌀 고시히까리 이사를 키우는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쌀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다녀봐도 이 고시히까리 품종 이천 임금님표 쌀이 잘 없더라고요 나도 못 봤어요 하나로마트에 창동점하고 양재섬에서만 저희 이천 고시히까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서 곧 두 군데에서뿐이 아니에요? 네 귀하니까 이천에 이천에 임금님표 고시히까리 쌀은요 전국에서 또 이천에서도 10%뿐이 농사를 안 짓는데요 너무 농사지키기 힘들데 이 벼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바람불고 태풍불고 쓰러지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안 짓는데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이천쌀은 임금님이 먹던 쌀이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금님이 먹었나 그랬더니 성적이 나는 임금님이 약간 피부병이 있었대 그래서 이천에 온천을 하러 오셨다가 여기 이제 부사들이 임금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여기에 나는 쌀을 좀 진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이 성종이 와우 이렇게 맛있는 쌀이? 이래가지고 이 쌀이 임금님이 먹었다 라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12월 초 시작되는 야매 주부와 농협 하나로 그리고 공용 홈쇼핑이 새로운 장르의 유튜브엔 TV 홈쇼핑으로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답해드리면서 최종 구매 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